가운데보시고 인사 먼저 사진찍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진을 찍고 나서는 또 붙어 주십시오 좌우로 밀착해 주시고 가운데 저희가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먼저 밀착해 주시고 진짜사나이팀의 남 앞에 모습을 가운데들부터 가운데 찍고 저희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사나이팀입니다 포즈 한번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미얼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가운데 직장님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왼쪽 가겠습니다 네 왼쪽 가기 기다리님들 워크 포즈로 멋진 포즈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사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조금씩만 자세를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을 좀 봐주시고요 오늘 진짜사나이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감스트 또는 특별히 오셨는데요 사실은 축구전도사이시지만 본인이 사실 허당기가 넘치는 아주 매력남자입니다 네 네 네 본인이 보실 때 우리 딱 고시도와도 또 그 계략석같은 남자 배우들 보시면서 진짜사나이에 어울릴만한 본인이 선정하는 진짜사나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진짜사나이다 저분이야말로 정말 리얼한 진짜 남자다 여기 오신 분들 그렇습니다 멘트죠 멘트? 특별한 기회가 있으신지 진짜 같이 훈련하면서 너무 멋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아프더라도 훈련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진짜로 박재빈씨하고 안녕하십니까 민정이사라는 표정이긴 한데요 대단한 체육돌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너무 멋지신데 자 제가 뭐 서클리팀이긴 하지만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네 네 김재환님의 말씀은 아 주인씨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오늘 주인공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주인씨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혹시 좀 살짝만 더 찍겠습니다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주인씨를 가운데로 살짝 보시고 오늘의 네 만텔입니다 조금 더 밀착해서 이론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멋진 모습으로 완전체 모습으로 자 싣고 있습니다 자 왼쪽까지 드리기엔 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하구요 자 오른쪽 예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오른쪽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하나 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자 제일 늦게 오셨습니다만 예 가운데로 주인씨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어 지금 내려가면 된다 해가지고 오늘 개인이 생각하실 때 이게 그 한 분 여행 대상의 반전 포인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반전 포인트 네 무엇을 더 아 아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오니까 다시 다나가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다나가가 나오는데 행복을 받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온 저희 진사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김지환이 또 살짝 마이크를 좀 들어 주시면 안녕하세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힐컥하고 황홀하고 두근거립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본인의 마음을 지금 솔직하게 신경을 하신다면 지금 기분이 됐듯이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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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 지금 터질 것 같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오늘 혹시라도 뭐 상을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 네 주면 감사히 받는 거고 그렇겠죠 네 일단 마이크 제가 받고요 자 우리 진사 진사사랑이팀의 멋진 모습을 마지막 우리 팬들 향한 애교 포즈로 평소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 번 더 멋지게 애교 포즈든 아니면 남자다운 모습이든 마지막 멋진 마무리하고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사사랑이팀의 멋진 모습 좋습니다 호수 형도 좋고요 호수 형도 좋고요 자 가운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 모습으로 자 인사드렸습니다 진사사랑이팀이었습니다 호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왼쪽으로 안내받으시고 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사사랑이팀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명 밤 9시 55분에 방송이